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계신 자리에서 저와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오 배운 것도 아니오 오직 예수 크리스도의 개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의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은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색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개발을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구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머리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두 번째 시간을 여러분과 갖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복음을 배운 자인가 만난 자인가 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저에게 아주 난처한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당신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누가 만약에 저에게 당신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면 만났지요 그러니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또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도통 모르겠다고 여겨지는 질문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이 질문에는 도무지 그 질문의 의미가 감이 오지를 않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었고 부모님을 쫓아 신앙생활을 성실히 했고 또 그러다가 신학교를 가고 목사 안수까지 받았는데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은 더 어떻게 해야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질문에 대하여 한동안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아마 특별한 경험을 혹은 특별한 체험을 했는가라고 하는 질문인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동안 교회에 간증하러 오시는 특별 강사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어쩜 저런 경험을 다 하셨을까? 참 신비하다 놀랍다 싶을 정도의 그런 경험을 간증하시는 것을 듣다가 보면 저렇게 만나신 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 그렇게 여길 수 있을까? 그래서 한동안은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말에 제가 대답을 못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 6월입니다 그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말이 이런 뜻이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경험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한 광고를 보고 제자훈련에 대하여 특별하게 가르쳐 주신다고 하는 광고를 보고 등록을 하여 가보니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세미나였습니다 첫날 저녁에 유기성 목사님께서 첫날 저녁 마지막 집회 때 강의하셨던 내용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는지 그 증거가 하나하나 선포가 되어지는데 제가 그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전에는 주님이 제 안에 계시다는 것을 경험으로 혹은 체험으로 저는 분별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분별하려다 보니까 항상 널뛰기하는 신앙생활을 저는 했었습니다 제 가슴이 뜨거워지면 주님이 제 안에 계신 게 맞고 냉랭해지면 주님은 내 안에 계신지를 모르겠고 라고 하는 신앙생활로 늘 왔다 갔다 하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말씀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들을 기록해 놓으셨다고 하는 것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역사가 주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이고 받은 은혜도 깨달아지고 사랑과 용서의 마음이 들며 그리고 내가 죄를 지을 때 성령의 근심이 느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기쁘신 소원을 두고 그 기쁘신 소원이 내 마음에 있어서 그대로 살고 싶어지고 이게 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신 역사임을 말씀을 통하여 그날 처음으로 맞닥뜨린 거예요 그리고 그날 보는 눈이 완전히 다 바뀌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 내 감정이 냉랭해도 그 감정으로 판단할 일이 아니고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흔들리지 아니하시니 그때에도 주님은 내 안에 계신다 라고 하는 그 진리 붙잡고 엄청나게 저의 삶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12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겠습니다 저희 집에는 피아노가 한 대 있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피아노를 제법 좋아하고 그리고 칩니다 저희 아내도 피아노를 전공했고 또 저희 두 딸도 시간이 되면 피아노를 가서 막 튕깁니다 그리고 저도 저희 아내의 반주에 맞춰서 찬양을 부르는 그 시간을 또한 즐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 집에 피아노가 있으니까 제가 어디에 가서 저를 소개할 때 저는 피아노와 함께 삽니다 저희 집에는 피아노가 있습니다 그렇게 소개하는 일이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저희 집에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저희 집에 여러 중요한 요소리가 있다 하더라도 피아노와 함께 산다고 소개할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두 딸은 저희 두 딸이 아주 어렸을 때 갓난아이였을 때 대화가 안 통합니다 소통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를 가서 저를 소개하려 치면 저는 두 딸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둘째는 몇 살입니다 이 아이는 이런 아이입니다 라고 저를 소개하는 그 소개가 얼마나 저에겐 소중한 소개입니까 여러분 인격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함께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함께 살 수 있는 것이 인격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 예수님과 지금 함께 살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말인 거예요 내가 오늘 아침에도 주님이 내 안에 함께 계셔서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도 같이 시작하시고 그리고 직장을 갈 때나 사람들을 만날 때 주님이 함께 계심을 내가 믿었고 그리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할 때 주님도 하루 나와 함께 마무리를 하시는 그렇게 내가 그 주님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면 세상 없는 체험이 없어도 누구 앞에 서서 놀라운 간증할 건 없어도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 그 자체가 나는 지금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누가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셨습니까? 라고 하면 당황하지 마세요 또 괜한 술수에 넘어가지 마세요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하고 있다면 그렇지요 저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자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대답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성도들에게도 두 가지 부류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을 배워서 아는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제목으로 붙이기는 복음을 배운 자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아는 사람입니다 제목으로 따지면 복음을 만난 자입니다 사도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오늘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후자 복음을 만난 자이다 예수님을 만난 자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오 배운 것도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개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기를 내가 복음을 받았는데 이 복음은 사람에게 배운 게 아니라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야구보 요한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나는 누구에게 전해들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나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복음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 개시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드러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의 간증이 계속 이어집니다 15절에서 17절에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은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색으로 돌아갔노라 사도 바울이 자신의 회심 이야기를 이 짧은 세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만나 주셨는가 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주님이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우리가 오늘 주목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사도 바울은 놀라운 체험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정 9장에 보면 다메색으로 가는 도상에 호련이 빛이 그를 둘러쌉니다 이거는 우리가 경험하는 빛이 아닙니다 빛이 우리를 둘러싼다고 하는 표현을 할 정도로 그리고 그 빛의 눈이 멉니다 주님의 영광을 본 거죠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나는데 이 음성은 바울만 들은 게 아니라 함께 다메색으로 갔던 그의 일행들까지도 다 들을 정도의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체험을 했다면 이걸 얼마나 큰 간증입니까 공중에서 주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리고 몇 사람이 같이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눈이 멀 정도로 주의 영광에 눈이 멀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서에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 주님 만난 체험을 간증하기를 그런 체험은 다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오직 한 이야기를 하기를 내 속에 주님이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여겨져요 그것은요 강력한 체험이나 현상이 아니고 그의 가장 큰 간증은 뭐냐면 예수님 그분이 내 속에 자신을 나타내셨다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내세우는 최고의 자기 간증인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내 안에 오셔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주님 오늘도 생각 주시고 마음을 품게 하시며 오늘도 나를 툭툭 치셔서 이끄시는 그 주님에 대한 이 역사가 가장 놀라운 간증임을 모르고 삽니다 대신에 큰 체험 놀라운 능력 구하면서 신앙 생활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성장하려면 더 많이 배우고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더 훈련하면 어느 날은 저분과 같이 저런 은혜를 누리는 날이 오겠지 나도 더 많이 배우고 갖추어지면 그러면 저분과 같이 저 정도 경지에 오를 날이 오겠지 이렇게 생각하며 신앙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바로 그것을 노렸던 거예요 그것을 이용했어요 거짓 교사들의 간증은 바울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간증했는가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바울이 세운 갈라디아 지방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그들은 자신의 입지를 내세우기 위하여 먼저는 자신이 얼마나 훌륭한 출신 배경인지를 드러냈습니다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할레를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나는 예루살렘 교회에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함께 신앙 생활을 하면서 그들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드러낸과 동시에 바울을 깎아내렸습니다 바울이요? 바울에게서 복음을 받으셨다고요? 바울은 자칭 사도라고 말하는 자예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바울은 예수님을 육신으로 만났던 적이 없는 자이잖아요 그저 자기가 간증하기를 담의색으로 가는 도상에 예수님 만났다고 하는 간증으로 자신이 사도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사도는 예수님과 육신으로 함께했던 제자들 중에 사도인 것이지 바울이 자칭 사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게 거짓 교사들의 자신들의 소개였습니다 여러분 이 거짓 교사들이 전형적으로 예수님에 대하여 배운 사람들인 것 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서도 배워서 복음의 내용에 대하여 정확히 알았습니다 또 구약에 대해서도 그 누구보다도 지식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계속하여 자신을 내세워야 하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배경과 학력이 나를 규정해요 그게 나예요 이거는 바울과는 완전히 다르지요 바울은 오직 하나 내세웠어요 그게 뭐냐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자신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지금도 나는 주님과 만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를 바울은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의 지식, 배경, 학력을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 차이를 우리가 오늘 보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저 배운 것으로 아는 사람이 있고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있어요 오늘 제목으로 하면 복음을 배운 자가 있고 복음을 만난 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 둘은 분명한 차이가 있기를 자랑하는 게 다른 거예요 자신을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바울은 자신을 볼 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크게 보였어요 그래서 교만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었어요 그는 고린도 우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는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했습니다 나는 질그릇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보석이시지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볼 때나 다른 사람한테 자신을 소개할 때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목했어요 이게 복음을 만난 자지요 그런데 복음을 배운 자는 예수님 자랑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실제로는 만나지 못하고 사니까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가 얼마나 공부를 했고 내가 얼마나 갖춰졌으며 그게 나고 그리고 그게 나를 소개하는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나의 기쁨이 무엇이며 또 내가 내세울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나를 소개한다면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처럼 나는 실그릇이오 주님이 내 안에 보석이시다 이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복음을 만난 자의 삶이에요 저는 비교적 공부 욕심이 많았습니다 저희는 가정 형편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사는 한 30년 가까이를 살던 동네는 소년원이 있고 그리고 한동안 오랫동안 창녀촌이 있는 어느 부모가 아마 그 지역으로 자녀를 공부하러 절대로 데려가지 않을 만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저희 집안에도 교육적으로 많이 배우시고 또 가방끈이 긴 분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 어렸을 때부터 기대를 많이 거셨습니다 공부하는 일에 그래도 제법 공부를 하니까 그것이 저에게 마음에는 깊이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그리고 나의 정체성은 공부를 잘하는 모범생이야 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갈 때도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습니다 그 목적은 뭐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신학교가 점수가 높지 않잖아요 제가 신학교를 갈 때 그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어요 공부를 못해서 신학교 간 거 아니야 그래서 저는 신학교 갈 점수하고 상관없이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저를 소개할 때 늘 저는 어느 학교도 갈 수 있었고요 어느 학교도 원선을 낼 수 있었는데 그런데 신학교 간 거예요 그렇게 드러내지 않아도 누가 그런 얘기를 해주면 그게 그렇게 즐거웠습니다 대학원에 갈 때는 어떻게 하다 보니 또 수석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화목자교에 원서를 낼 때 그 이력을 엄청 썼습니다 대학교 성적이 어땠고 그리고 대학원을 들어갈 땐 어떻게 들어갔고 못 알아보실까봐 옆에다가 수석 옆에다가 한자로도 썼습니다 이거 안 보시면 안 되니까 그렇게 들어오는 게 저의 수준이었어요 사역하는 것과 그게 무슨 상관이 있다고 주의 종으로서 그게 무슨 이력이라고 저는 그 당시 그게 제 수준이었어요 어학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선화목자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곳에서 걸음마 수준이라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날마다 일기를 쓰면서 서로를 세워가는 삶 그러면서 점차 제가 저를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동안 내가 그렇게 즐거워하고 나를 내세우려고 했던 그 많은 소개가 내가 아님을 알고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님을 점점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3년 수련목 과정이 마치고 그리고 원서를 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전에 썼던 옛날 이력서를 다시 꺼냈어요 그리고 그 이력서를 보니까 그때는 그렇게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이게 뭐라고 이렇게 열심히 썼을까 이게 뭐라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굵은 글씨로까지 표시를 해두었나 그리고 그 원서를 쓸 때에는 다 지웠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 나를 소개할 때 제가 주의 종되고 싶습니다 진실한 주의 종되고 싶습니다 그게 저의 소개가 되었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소 3장 7절에서 8절에 사진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정확했습니다 주님을 더 누리고 싶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더 소중하고 여러분 복음을 만난 자는 눈이 바뀝니다 나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 그리고 내가 내세울 게 무엇인지를 분명히 압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보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은 편함이 없으세요 그래서 흔들릴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좌절할 것이 없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만난 자로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일은 좌절될 때도 넉넉히 이기고 흔들리는 상황이 와도 거뜬히 이겨내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기를 복음을 배운 자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복음을 만난 자로 온 하루를 살아야 된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저는 12년 전에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세미나를 통하여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객관적 진리가 곧바로 내 삶을 바꿔내지는 못했습니다 아는 것으로만 하나가 더 는 거죠 그런데 그것마저도 배워서 아는 지식으로 머물지 않게 주님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그 지금 제가 이렇게 이 강단에 서 있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선화목자교회에 와서 제 첫 번째 사역 중에 하나가 뭐였냐 지방의 모임이 있었는데 그 지방의 모임 때 수련목회자였던 제가 차를 운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봉고차를 운전을 하는데 선배 목사님들이 한 번 말 걸기도 어려운 선배 목사님들이 이렇게 동승하셨습니다 그리고 포천에서 지방의 모임을 끝나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담임사모님이 그 차에 같이 타셨어요 제가 그 차를 운전해서 오는데요 얼마나 거룩하게 운전해서 왔는지 신호 한 번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차선 변경을 못 하겠는 겁니다 왜냐하면 옆에 있는 백밀러를 보려면 고개를 돌려야 되는데 고개를 돌리다가 혹시나 뒤에 계신 사모님과 눈 마주치면 어떨까 이게 너무 그 당시에는 처음 온 전도사에게 있어서는 그만큼 목사님과 사모님들은 그런 존재였던 거죠 그렇게 운전했던 일이 저의 서나목작교회 사역의 첫 번째 사역이었어요 포천에서 성남까지 제 혼자 운전해 왔다면 훨씬 앞서서 올 그 거리를 한 두 배 가까이 운전해서 온 것 같아요 다들 주무시느라고 그렇게 천천히 운전했는지도 아무도 모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날 1층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그리고 내리는데 그날 주님께서 저에게 마음에 강한 책망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너는 한 번이라도 함께 계시는 예수님 이렇게 의식하면서 운전해 본 적이 있더냐 그렇게 운전해 본 적이 있더냐 돌아보니까 저는 종이로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그리고 몇 년 전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진리를 알면서도 그 진리를 한 번도 경험하고 그 진리대로 한 걸음 내딛지 않았던 자였던 거예요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책망함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선화목작교의 첫 사역이 운전할 때 옆에 주님이 계시다 운전할 때 주님이 보고 계셔 그래서 제 옆 좌석에 짐을 놔두지 않고 한 손으로는 운전하지만 한 손으로는 주님 손 붙잡는다고 여기고 운전을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운전이 바뀌는 것을 경험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달라진 것은 내 마음 하나 생각 하나 주님께 고정한 것인데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또 하나를 적용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설교를 할 때 주님이 말씀을 주신다는데 그러면 내가 연구하고 내가 노력해서 설교를 쓰는 일이 아니고 먼저는 주님이 말씀을 주신다는데 주님께 귀를 기울여 봐야지 기도할 때 주님이 원하시는 소원이 있다는데 그러면 내가 열심으로 기도하고 부르짖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는 주님이 무슨 소원을 두고 나에게 기도시키시는지 한번 기기울여 봐야지 그러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 영역이 생기고 그 다음 영역이 생기고 영역들이 많아지고 넓어지면서 그러면서 지금은 알게 돼요 우리 주님은 함께 계세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 삶의 왕이십니다 이 일들이 일어나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다른 복음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복음으로 우리를 돌아가라고 외치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복음이 무엇일까요? 다른 복음은요 주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신데 인격이신 분이신데 그 주님을 배워서 아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게 다른 복음인 거예요 주님과의 교제를 모르고 사는 것이 다른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라도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어요 언제라도 거짓 교사들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사는 것이니까 한 번은 제가 남자 형제들과 리트릿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한 7명 되는 청년들과 함께 1박 2일로 요 근교로 나갔다 오는 길이었는데 그날 저녁에 프로그램이 뭐였냐면 자신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소개할 수 있도록 좋은 질문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제가 질문을 하나 만들어서 오늘은 이 질문을 가지고 다 자기가 대답해 봅시다 그리고 그 질문은 무엇이었냐면 언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뜨거우셨습니까? 이 질문이었어요 저는 그 질문이 참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답을 하려다 보면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 이력이 다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청년 때 저는 고등학교 때 주님을 만나서 그때가 참 뜨거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이 파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질문에 한 사람 한 사람 대답을 하는데 그런데 한 세 번째 됐을까요? 하나님이 제 마음에 문득 이런 깨달음을 주셔요 내가 그 질문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 질문을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던 것이 어떻게 주님과의 관계가 옛날 일이 될 수가 있느냐 언제 주님과의 관계가 가장 뜨거우셨나요? 여러분 저는 저희 아내와 함께 사는데 누가 만약에 저에게 아내와의 관계가 언제 가장 기쁘셨나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그게 바른 대답인 겁니까? 10년 전입니다 이러면 그거는 0점짜리 대답이죠 그거는 지금 못 살고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죠? 지금이죠 지금이 가장 저희 아내와 관계가 깊을 때죠 처음 만났을 때 그때 풋내기 사랑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깊은 관계가 저희 아내와 저의 관계죠 이렇게 대답해야 그게 정상 아니겠어요? 인격과 인격과의 만남은 어제가 좋을 수가 없이 오늘이 좋아야 정상인 거예요 오늘이 가장 뜨거워야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언제 주님과의 관계가 가장 뜨거우셨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오늘입니다 저는 어제 간증으로 오늘 사는 자 아닙니다 옛날 추억으로 그것을 곱씹으며 오늘을 사는 자 아닙니다 그리스오인들은 그 축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만나시고 어제와는 비교도 안 되는 황홀한 날을 주시려고 계획하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돼 복음을 만난 자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날마다 좋고 더 좋으며 그 주님은 나의 가장 최고의 보석이 되시는 겁니다 그 주님으로 만나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중에 이 고백을 우리가 같이 기도로 그리고 내 입술의 고백으로 고백했으면 좋겠는데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 음보다도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합시다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금, 음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이름 능력의 이름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우리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의 이름 주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더 알기를 원합니다 존귀한 그 이름 주님 더 누리기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 존귀한 존귀한 그 이름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기는 첫 번째 하나님 제가 복음을 배워서 아는 자로 머물러 있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복음을 배워서 그 놀라운 능력의 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주님에 대하여 배워서 들어서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자 되지 않고 예수님이 오늘도 내 안에 계시며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다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그 예수님과 오늘도 만나고 함께 사는 그 자리까지도 나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강구합시다 그렇게 결단합시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배워서 아는 자가 아니라 복음이신 예수님을 오늘도 만나고 함께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에 대하여 들어서 아는 자가 아니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고 만난 자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고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 모르고 엉뚱한 것만 그저 우리가 붙잡고 내세우며 살았던 것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복음을 배워서가 아니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만나고 함께 사는 자로 우리가 서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만나고 함께 사는 자로 우리가 서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어째보다 오늘이 더 좋으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날이 갈수록 좋으신 주님 인격이신 나의 예수님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님이 더 좋아지고 주님이 더 누려지고 주님이 더 갈망이 되어지고 주님이 너무나도 좋아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증인으로 나를 세우시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소서 바울이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주님과의 만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주님은 바울에게 더 소중한 주님 보아이신 주님 그 주님을 더 원하고 갈망하는 그 관계로 들어갔음을 우리가 봅니다 예전에 그 놀라운 체험도 간증이 안 될 만큼 내 안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고 하는 이거 하나 드러냈던 바울처럼 우리도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주님과의 관계가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더 깊고 풍성한 관계로 들어가게 알려주십시오 주님과의 관계가 언제가 가장 좋았다 이런 말이 아니라 바로 오늘이 주님과의 관계가 가장 뜨거운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증인으로 나를 세워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다가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증인으로 세워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증인으로 세워 주소서 주님과의 관계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의 관계가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더욱더 더욱더 깊어지는 관계로 들어갔는데 내가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레시피 감사합니다.